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1대1 회담 내용도 청문회의 핫 이슈였는데 폼페오 장관은 민주당 의원에게 정치화하지 말라고 반박을 한 뒤 정치화가 아니라 진실 추구라는 역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폴 기자단으로서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 질문한 CNN 기자에게 백악관이 하루 취재 금지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좋아하고 대통령을 좋아하는 팍스조차 언론 자유를 백악관이 침해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러시아 사태 수사를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한다는 이유로 법무부 부장관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화당인 하원 의장은 이 탄핵안에 반대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관세 전쟁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화해의 죄스주어로 미국은 자동차 관세 부과를 연기했고 유럽은 미국 콩과 오일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세 협상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약속을 지키는지는 두고보자는 토를 달았습니다. 곧 미국의 추가 경제 제재를 당하게 될 이란의 혁명수비 대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합니다. 이란과 전쟁을 하면 트럼프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랍니다. 페이스북이 사업 무상, 돈 무상을 주가 폭락으로 보여줬습니다. 예상 수익 발표 이후 회사 가치가 20% 이상 내려갔고 사주의 돈은 1분 사이에 168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진입니다. 오늘이 아니라요. 오늘의 미국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어제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상원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청문회에 출석을 했는데 외교관계위원회 청문회였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러시아와 북한이었는데 대부분이 공화당 의원들이야 당연히 한국이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이 행정부의 장관을 보호하려는 질문을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공격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을 그렇게 쉽게 만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만남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금 비핵화를 한다는 게 하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의 그 세그먼트 한 7분 30초 정도 되거든요. 민주당의 메사추세츠가 지역구인 에드월드 마켓 의원이 물어보는 그 말이요. 북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을 쭉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분을 조금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단 좀 들어보시고 나머지 왜 지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행정부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무조건 그렇게 통하기는 어려운가 그런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관훈클럽에 가서 조셉윤 전 북한 특사가 연설이 아니라 그렇죠 스피치도 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한 가지가 이렇게 머릿속에 꽂혀져 있었던 것이 있거든요. 그게 어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상원 청문회를 보면서 같이 연결이 됐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코리안이라면 어제의 그 긴 상원 청문회 가운데서 적어도 이 7분짜리는 조금 들어두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정리를 하는데 아주 평범하지만 현재의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마켓 의원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북한이 위협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있지도 않고 뭔가를 여러 가지를 파괴 내지는 파손시킨다고 하지만 다 이미 아웃데이트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네, 그런 얘기를 앞에 조금만 한 몫을 1분 정도 하고 나서 바로 폼페오 장관에게 일단 단답형으로 답을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인 인스펙터가 북한 땅에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핵물질을 만드느냐 이런 질문을 하자 핵물질에 대해서 조금 주저하는지 하다가 만들고 있다라고 답을 합니다. 결국은 예스라고 하죠. 어떤 물질 같은 것을 핵 분열물질을 만든다고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지금 잠수함에서부터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도 만들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북한이 계속 폼페오 장관은 미국이 원하고 있는 비핵화를 내가 몇 번 북한에 가서 김정은도 만나고 실무진들과 대화를 하고 내가 파악한 것으로는 분명히 북한이 이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어가 cbid가 됐던 아니면 나중에 바뀐 f자로 시작되는 fully 뭐 이런 단어가 됐건 분명히 미국식의 비핵화를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미국식의 비핵화에 생화학 무기까지도 다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화학 무기 생화학 무기죠. 함부여 fully understand이라고 하고 있죠. 미국이 정의한 그 비핵화라는 것을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애매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고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니까 그것도 지금 뭐 해나가는 과정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뭐 다 잘되고 있다고 하고 하니까 이게 확인이 된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그 비핵화라고 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예스라고 하죠. 모든 것을 다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 여러 가지 그 대화 등등을 통해서 또 지금 이제 핵테스트도 중단을 했고 뭐 여러 가지 북한이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보면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드월드 말키 의원이 그렇게 북한을 믿는다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증거를 대십시오. 지금 김정은에게 속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럼 증거를 대십시오 하니까 다시 fear or not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원의원. 굉장히 건설적인 지금 행동을 북한에 대해서 이 행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전 두 행정부보다 한 사람은 민주당이었고 한 사람은 이제 공화당이었고요. 부시와 오바마 시절을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은 우리가 대단한 경제 제재를 북한에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네 지금 뭐 과정이기는 합니다만 과거 행정부와는 달리 지금 이 행정부는 북한이 cvid를 완전히 지킬 때까지 약속을 지킬 때까지 유엔 제재를 포함해서 우리는 제재를 끝내지 않을 겁니다. 네 계속 이제 이렇게 오늘 밤 더 좀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상원의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상원의원은 또 끝까지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뭐 믿는다. 좋다. 잘 되고 가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증거를 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위기예요. 그대로 이제 그 분위기고 아마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금 미군 유해 송환은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미국이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제재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코노미스트도 뭐 미국 언론도 아니고 한국 언론도 아니에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도 이 제재가 북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효율적이지 않다.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이 중국과 마찬가지잖아요. 경제, 발전 자료, 수치 이런 것을 북한에서 정확하게 내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중앙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내놓잖아요. 지난해 이게 힘들었다. 97년 이후. 97년이 이제 최악의 가뭄이 있고 했었던 때니까요. 그래서 뭐 GDP도 2017년에 3.5%가 내려갔고 뭐 이런 등등 한국이 발표하는 것이 있지만 이런 발표에는 북한의 블랙마켓에 관한 수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 블랙마켓은 김정은이 집권을 하고 2011년부터 굉장히 지금 확장됐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이제 대부분의 오일이나 푸드가 중국에서 가고 중국이 뭐 이제 러시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엔을 통해서나 미국에 직접 이제 북한의 제재를 좀 풀어야지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데이터가 제대로 없어서 그렇지 뭐 경제가 강했을 때도 북한 경제가 어려웠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도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그림을 맞춰보면은 지금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보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가 북한에 아주 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요즘은 많이 풀어졌으니까는요.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북한이 워낙에 속임수리의 달인 국가이기 때문에 해상에서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도 확인도 됐고 한국으로도 뭐 석탄이 들어가고 그게 이제 다 해상을 통해서 배에서 배로 옮겨져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러시아산으로 이제 뭔가 상표를 바꿔 붙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미국과 일본이 비슷한 것이요. 오일이 불법으로 이베에서 저베로 오고 중국 뭐 러시아 배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89건이나 적발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이 제재 같은 것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어려워질 그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워싱턴포스트에서 보도를 한 것처럼 좌절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게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한국 정부가 북한 정부의 어떤 경제상태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는 그게 이제 한국의 북한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 이런 것을 이제 고려할 때가 많다는 것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과 지금 제대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면서 믿는다. 믿는다. 아직까지 뭐 그곳에 인스펙터를 보내는 게 아니고 북한에서 리스트를 받은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제가 조금만 전해드리고 못 전해드렸고 어제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길었어요. 그날 그제 전해드렸을 때는 그 잡지 GQ의 심층 그 취재 보도가 너무나 너무나 긴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이걸 일반 사람들이 다 읽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기사를 크게 길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사람이 책을 쓰기 위해서 아마 써놓은 것의 일부분인 것 같다 이런 느낌까지 들었는데 덕버클락이라고 굉장히 굉장히 자세하고 심층 취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오토원비어가 북한에서 매맞은 고문당한 것이 없다는 게 오토원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의 병원 또 검시관들의 마지막 최종적인 의학상의 결론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이 오토원비어라는 대학생이 2015년도에 이제 북한에 가서 뭔가를 호텔에서 선전 문구를 훔쳤다가 도로 놓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15년 징역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징역형을 받자마자부터 말하자면 혼수상태 비슷하게 된 거죠. 1년 넘게 혼수상태였다가 미국으로 돌아온 것이었고 이 모든 과정을 조셉윤 전 국무부의 특사였다가 오바마 때부터 트럼프 때까지 초기까지 특사였다가 본인이 이를 그만두고만 그 조셉윤 특사가 다 맡아서 했거든요. 조셉윤뿐만이 아니라 라스트 네임이 킹인 로버트 킹 그의 전임자였죠. 여러 사람과 이 GQ에 실린 기자의 인터뷰가 기자가 쭉 취재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어쨌든 어떤 성태로 어떻게 아팠고 이러고 이러고 했다는 건데 북한이 당시에 오토 원비어를 풀어줄 때 마이크 폼페오가 가서 또 다른 의료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혼수상태니까. 그때 이 조셉윤 씨가 제가 또 놓쳤는지는 모르지겠습니다만 이 GQ 기사에는 그렇게 안 났는데 관훈클럽의 연설에서는 그때 북한이 이 오토 원비어를 풀어주면서 미국에 미국이 또 약속을 했답니다. 절대로 오토 원비어 케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그런데 오토 원비어가 미국으로 오기 전부터 이미 그 상태를 다 알고 있었고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북한으로 가서 그럼 빨리 데려와라.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그 아버지처럼 오토 원비어가 그렇게 아프고 혼수상태라고 하니까 빨리 가라 하고 많은 것을 주선을 해줘서 갔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들이 거기에 있는 아버지인 것처럼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오토 원비어가 돌아오고 나서 중요한 행사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토 원비어에 어머니 아버지를 초대하고 언급을 하면서 북한이 이렇게 잔혹하다 우리 국민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계속 그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와서 금방 이제 검시를 했으니까 알았잖아요. 안 이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토 원비어의 그 아버지를 평창올림픽에도 같이 그 부통령이 가면서 함께 앉아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뭐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진 않았죠. 아무튼 초대를 해서 갔고 등등 그런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아무리 우리는 북한을 믿는다 이렇게 저렇게 해도 북한도 트럼프 행정부를 이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줬는데 돌려보내주기 전까지의 그 과정도요. 북한에 일단 사람들이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고 이랬는데도 가서도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만나지도 않게 해주고 외국인들만 치료를 받는 그런 스페셜한 병원이었는데 무슨 프랜쉽 병원이에요. 그 병원이었는데 만나지도 않게 해주고 그 전에 이제 스웨덴 대사가 미리 오토원비어나 또 다른 세 사람 코리안 아메리칸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북한에서도 만나게 해주겠다 하고 스웨덴 대사가 가면은 그것도 또 만나지도 않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그 억류된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조셉윤이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북한을 알기 때문에 북한도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지키고 말을 클리어하게 하지도 않는 그런 주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에다 대고 지금 이런 얘기는 못하지만 한국에 가서는 트럼프 행정부도 이미 오토원비어 케이스를 약속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미 신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신뢰는 이 케이스에서는 신뢰로 해결이 되는 거 제일 중요하고 좋지만 이미 안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증거로 해야지 되는 거죠 법적인 절차와 판결 전에 그런 프로세스처럼요 가끔은 박스 뉴스가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보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게 미국 하면 자유주의 또 굉장히 권위를 버리는 그런 것의 상징인데 지금 대통령에게 질문을 언컴버러블한 질문을 했다고 해서 너 이번에 학교에서 말하자면 정학당하는 것처럼 하루 정학이야 그런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게다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정상과의 대화 내용도 이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얘기 들리기 시작하네요 헨리 캐신저가 대통령이 러시아와 가깝게 하려는 여기에 자꾸만 대통령을 옆에서 그렇게 자문을 해서 그렇다는 그런 내용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다른 이슈로 가겠습니다 오토원 비어 그 학생 대학생 경우는요 미국에 온지 뭐 엿새 만에 숨졌나 하죠 왜 그럼 그런 뇌손상이 일어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이 식중독과 뭐 어떤 수면제를 먹은 부작용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검식원이나 의료팀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고요 다만 타박상이라든가 그런 고문이나 매맞은 게 없다고 하고 그러나 한 2개월 동안 본인이 15년 교활용을 받기 전에 굉장히 강도 높은 신문을 당했겠죠 그 신문 자체가 정신적인 고문이라고는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선고 직후에 북한이 얘기한 한 1년 정도 혼수 상태였다라고 했으니까 그 혼수 상태가 시작된 게 선고받은 직후 그랬기 때문에 뭐 어쩌면 자살을 시도했던 게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라는 것까지만 하나 더 붙여드리겠습니다 방송이기 때문에요 신문처럼 모든 것을 다 자세히 전해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또 오늘의 미국이 가능하면 좀 많은 이슈를 미국이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 같은 것을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못 전해드리는 게 항상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뭐 방송의 특수성에 맞춰서 해야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이 중요한 게 세계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 밥 메넨데스 역시 그 청문회는 여당 장관이 나왔을 때는 야당이 질문하는 것에 좀 내용도 있고 가시도 많이 도쳐있고 하기 때문에 밥 메넨데스 의원을 통해서 러시아에 관한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계속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헬싱키에서 두 시간 반 동안 대통령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아주 그 노련한 그 스파이 메스터에게 대통령이 뭔가 말로라도 약속을 잘못한 게 아니냐 그러면 잘못하지 않았다면 왜 러시아에서 우리 약속한 거를 지키라고 하느냐 뭐 등등의 얘기요 그리고 그리고 또 실제로 9월 달쯤에 김정은을 초대한다고 했고 11월 달쯤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과 2차 정상회담을 워싱턴에서 한다고 했는데 안 하기로 했다고 어제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 주선을 했었던 존 볼튼이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유 자체는 마녀 사냥이 끝난 다음에 하겠다 특별검사의 그게 끝난 다음에 하겠다 이게 정확하다는 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 급히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제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느냐면요 블라디미르 푸틴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기사가 먼저 나왔고 이 기사가 확 퍼지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제 미스하고 말았거든요 다시 한번 주말에 찾아보겠지만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미국에서 지금 뭐 다음에 초대를 하겠다 2019년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초대는 초대고 미국 사람들도 아무리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 이건 아니다 하고 그러나 또 공화당에서는 상당수가 대통령이 뭐 괜찮은 것 같아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지 블라디미르 푸틴과도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의 이 위원이 비밀 미팅에서 무슨 말들을 했는가 이 폼페오 장관에게 물어봤어요 대통령이 당신에게 국무장관에게 얘기해 줬습니까 뭐 그렇게 처음에 단순한 답이 좀 오고 갔어요 예스라고 하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얘기해 준 것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약하게 해 준다고도 돼 있었어요 이러니까는 아 우리 미국 정책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정책 같은 것 얘기하지 말고 트럼프가 푸틴에게 한 말을 얘기를 하십시오 하니까 또다시 폼페오 국무장관이 정책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한다는 뜻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메넨데스 의원이 아니 그런 말 말고요 하니까 이 부분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야당 정치인이잖아요 지금 당신이 플레이하는 거 아는데 이것의 이 이슈를 정치화하는 거 아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메넨데스가 정말 정말 미안하지만 내 질문을 그렇게 재단하는 게 고맙지 않군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아주 따가운 부분이었어요 폼페오예요 메넨데스 의원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죠 내 질문은 내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치화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진실을 모르잖아요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두 사람만 통역만 두고 무슨 말을 했는지 그렇게 올해 한 사람과 한 사람 일대일회담이 있었는데 그게 트랜스크립도 지금 없고 트랜스크립이 없어요 무슨 말이 대화록이 없습니다 대화록이 뭐 100% 있어야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고 그 대화록을 적는 사람이 어떤 때는 속기사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관련 당사국의 뭐 대사일 때도 있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 오바마 때는 그랬거든요 대사가 속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트랜스크립이 없고 또 백악관에서는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에 아주 좀 애매한 질문 같은 것의 앞부분은 싹 빼고 백악관이 싫어하는 부분은 빼고 뒷부분만 그 트랜스크립으로 남겨놓고 했거든요 지금 민주당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는 어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것은 미국에서 처음 보는 일인데요 그 CNN 방송에 케이틀런 컬린스라는 백악관 특파원이에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오래되지 않은 그 백악관 특파원이 있는데 뭐 여러 명 출입기자요 뭐 여러 명이 있지만 아무튼 한 명이에요 그런데 어제 이제 그 유럽연합 의장하고 같이 그 대통령이 미팅을 했잖아요 미팅을 하면서 이제 미팅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사진을 먼저 찍는 그 타임이 있는데 그 타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어떤 때는 막 섞이기도 하지만 음성이 풀기자단이 있어서 그 풀기자가 책임을 맡은 그 풀기자가 질문을 하고 그것을 이제 쫙 이제 다른 언론사에게 주고 하는데 어제의 그 풀기자가 바로 CNN의 컬린스 기자였어요 대통령에게 그 질문을 합니다 마이클 코엔에 대해서 대통령의 이제 개인 변호사가 이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뭐 여자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뭐 돈 관계 왔다 갔다 하고 뭐 페이퍼 컴퍼니 하고 뭐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의장이랑 같이 앉아있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미스터 프레시던트 하면서 마이클 코엔 그 당신의 오랜 변호사가 당신을 배신했다고 느낍니까 뭐 검사에게 어떤 말을 할지 걱정됩니까 뭐 그런 등등의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질문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들리는 소리는요 이제 나가세요 이제 나가세요 나가세요 하고 이제 백악관 스태프들이 하는 것이고 기자단은 폴 기자단 컬린스 기자만 질문을 했어요 그 뒤에 바로 이제 그 두 사람이 의장과 유럽연합의장과 대통령이 이제 관세에 관해서 미팅을 하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또 기자 공동회견을 하잖아요 그때 이 백악관의 세라 페일린이 컬린스 CNN의 특파원에게 백악관 출입기자에게 당신은 여기에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금지령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대통령에게 아까 한 질문이 굉장히 불편하고 부적절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기자가 내 질문이 싫어서 취재 금지라고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뒤에 그 많은 기자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언론을 너무 지금 백악관이 적절치 않게 대우를 한다 하면서 CNN의 이제 브랫베이어 앵커도 CNN의 기본 입장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쫙 설명을 하고요 본인의 뉴스쇼에서 설명을 하고 이제 CNN의 여러 사장이 있잖아요 그 사장 가운데서 뉴스파티의 사장이 제이 월레스거든요 이 제이 월레스가 발표한 그 성명 CNN의 입장을 팍스는 지지한다 언론 자유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CNN 그 기자가 질문한 것은 팍스까지도 대변하는 기자의 대표였던 풀기자단이었으니까요 팍스가 어제 그런 성명까지 이렇게 직접 팍스의 앵커의 입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슈에서 팍스는 포멀 리그 스탠드 위드 CNN CNN과 입장이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언론을 잘 처우해 주길 바랍니다 그 전에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러시아 때문에 그런데 마이크 코인이 100개 정도 테이프를 더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대통령에게 러시아와 가깝게 해서 중국을 견제해라 하는 그런 훈수는 헨리 키슨저가 2016년 이후에 적어도 3번 이상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헨리 키슨저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헨리 키슨저는요 중국과 닉슨을 연결을 해 준 사람이잖아요 전 국무장관 그런데 요즘은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가까이 해라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본인은 다 친해요 중국과도 친하고 러시아와도 친해서 시진핑 라인과도 직접 연결돼 있고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팅과는 한 17번 만났다고 이 사람은 사업가이기도 해요 중국을 통해서 돈 굉장히 많이 벌었거든요 더 이상 중국에서 새로운 돈 버는 거 개척할 수 없을지도 모를 정도로 중국에서는 많은 돈을 아무튼 받았고 본인의 재단 등등으로 사람들도 많이 키우고 있고 지금 그렇답니다 그리고 헨리 키슨저가 대통령의 사위인 그 자레드 쿠슈너도 많이 만나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일들을 한다는 얘기 데일리비스트가 아주 길게 보도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정도입니다 잠시 뒤에 한국에서도 자동차 관세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데 EU에 관한 그런 내용들도 좀 전해드릴까요 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EU가 무역 차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의했다 이것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이고요 그리고 드러지 리포트와 팍스 뉴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으로부터 대단한 양보를 얻어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다른 언론들은 전부 거의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와 마찬가지로 나갔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대해서 어제 어떤 얘기를 할지 저는 이 결과보다 조금 더 회의적으로 말씀을 어제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제 어쩌면 자동차 관세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안 했습니다 일단은 연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유럽연합과 미국이 관세 없애기를 하겠다 정말 0% 관세다 관세 장벽 없애기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자동차 업계가 아닌 업계의 보조금도 지원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을 하겠다 그러니까 트위러로 또 열심히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었던 것보다는 또 약간 부드럽게 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전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한데도 워낙에 강하니까 큰 충격 멈추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페이스대로 조금 어느 정도 해주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꿈틀꿈틀거리면서 버티기를 하기 시작하는 주변 정치인들도 있고 국가들도 있고 하는 거죠 어제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빅데이 폴더 뭐라고 얘기를 했던가요 프리 앤 프리 앤 프리 앤 프리 앤 페어 그 무역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자유롭고 공정한 그 무역에 있어서의 큰 날이다 빅데이 그 그러니까 포 프리 앤 뭐 페어 그 트레이드 이 정도로 얘기를 했겠네요 그래서 알루미늄 철강 업계에 대한 관세 이것도 조금 그 해결을 할 의지를 서로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막 상품으로 연결되고 하잖아요 대신에 유럽은 미국산 콩을 좀 더 수입을 해주고 이게 지금 중국으로 그 수입이 한 콩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중국으로 간다고 하던가요 전체 농산물의 2분의 1은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고요 미국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해준다고 했고 오일 지난번에 그 대통령이 그 독일이 왜 그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토를 만들었다고 하고 하면서 러시아에서 오일을 수입을 하느냐 러시아에 그렇게 오일 같은 것을 의존을 하니까 러시아의 컨트롤을 받는 국가잖아 독일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그 유럽에서도 오랫동안 딜레마였던 부분이기도 하죠 러시아를 굉장히 그 유럽으로 볼 때는 그 서유럽으로 볼 때는 서유럽으로 볼 때는 어느 쪽입니까 서유럽으로 볼 때는 그 서유럽의 서쪽에 이렇게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안보나 이런 걸 신경을 쓰는데 그러면서도 그러면 바다 건너서 이렇게 미국의 오일을 수입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중동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가깝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돈이니까 결국은요 파이플라인 설치하고 하는 등등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경제는 경제대로 하고 정치와 이념은 이념대로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유럽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러시아에서 탈피를 해보나 다양화를 해보나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오일 사과라고 하고 지금 뭐 오일 규제 같은 것은 여기저기서 다 풀어줘서 오히려 텍사스 같은 데는 너무 많이 오일 붐이 일어나서 파이플라인도 더 설치해야지 되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기가 힘들고 오히려 오일 값이 내려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유럽연합으로서는 어쨌든 미국의 오일을 조금 더 수입을 한다는 뭐 이런 것으로 나가고 세계 무역기구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도 좀 손질하는 데에 좀 합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중국 관영 언론이 무역전쟁은 정말 좋은 거다 미국 유럽뿐만이 아니라 안 하는 게요 안 싸우는 게 세계에 좋은데 중국도 미국과 이 무역 관세에 대해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는데 또 여기서 뼈 있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중국이 약속을 좀 잘 지키나 보자 지난번에 중국과 이제 관세 전쟁 안 한다고 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그래놓고 3주일인가 계속 회의를 하고 나서요 그리고는 미국이 갑자기 관세를 딱 물려버렸잖아요 미국이한테 하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죠 네 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3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이유를 찾기 위해서 조금 늦었어요 어제 이제 보수적인 공화당의 하원의원 두 명이 공동으로 발의를 해서 노스캐롤라이나와 오하이오주가 지역구인 의원들입니다 연방법무부 장관을 탄핵하자는 안을 내놨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 사태 수사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의원들에게도 숨기고 뭐 여러 가지를 랍 러젠스타인 법무부 장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투명하지 않게 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을 조금 불편하게 했다 하는 대통령에게 가깝지 않게 나쁘게 그런 것을 법무부에서 이끌어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투표결의안이 상정이 됐는데 투표 당분간은 하기 힘들겠는데 오늘부터 한 사흘 의회 휴회잖아요 5주일인가 사흘이 아니라 제가 3주일이라고 말씀드리려다가 5주일 휴회하지 않나요 다 지역구에 가있는 때인 것 같은데요 폴라이언 하원 의장이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반대한다고 얘기했냐면 우선 여기서 본질을 따라가서 지금 특별검사 수사도 길다고 하고 하는데 특별검사가 계속 수사를 하게 내버려 두지 특별검사 수사 자체가 연방법무부 안에 있는 거잖아요 독립적이긴 하지만 계속 다른 것도 가지고 나와서 질질 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연방법무부에서 정보를 숨기고 뭔가 불리하게 하고 이런다는 게 그게 범죄 행위에 해당될 정도로 그런 일이 있다고 본인은 믿지 않는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란 국영언론이 국영언론보다는 확실히 다르네요 쿠드스로가 이란 혁명대가요 혁명수비대가 혁명수비대장이 며칠 동안 또 쏙 들어가긴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대통령이 이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놓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 여태까지 당한 것 중에서 최악의 상황을 당할 수도 있어 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혁명수비대장이 전쟁을 시작한다면 너의 끝은 참담할 것이다 당신이 갖고 있는 너라고 제가 했어요 당신이 갖고 있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모든 것을 우리 이란이 잃게 할 것이다 트럼프 당신은 나이트클럽과 도박장에서의 윤리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이란 사람과 이란 대통령 모욕하기를 멈추라 지역에서 이란의 그 지역에서의 이란의 파워를 알 것이고 이란이 굉장히 그 순교적인 그런 국민들이 있는 국가라는 것도 알아야지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말싸움은 별로 무섭지 않아요 지내보니까 어제 제가 여러가지 기사를 읽다가요 잡지 피플을 보는데 영국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잠자기 전까지는 같이 또 저녁에 앉아서 길게 얘기를 한대요 아무도 그 자리에서 잠자겠습니다 하고 못 올라가고 그게 지켜야지만 되는 룰이랍니다 강예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